여기 힘 좀 줘볼 수 있을까요? 진짜 말구니기나. 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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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분들 판단하시라고. 아, 복근색이야. 판단하시라고. 나 김현동이야! 하지 마, 하지 마. 아, 벗습니다. 아, 김현동. 네, 알겠습니다. 김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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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생각이 없어. 질생각이 없어. 대한민국 국가대표. 가바디의 이 장군. 대한민국 국가대표 특수부대입니다. 김현동 대원의 복근 대결입니다. 하나, 둘, 셋. 공개해 주세요. 이게 뭐라고, 이게. 기대된다. 가자, 가자. 나 김현동이야! 나 김현동이야! 나 김현동이야! 나 김현동이야! 김현동이야! 자, 이 장군.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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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보여주세요. 그래도 보고 싶어요. 보여주세요. 한 번 더. 돌아주세요. 이장봉. 이장봉. 들어왔어, 들어왔어. 치지 않아. 빌리지 않아. 대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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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 좋다. 둘 다 진짜 몸이. 세 번째 대결. 지우식. 수박이라고 생각해. 파이팅. 공격 이장군 수비 이무용입니다. 준비. 간다. 간다. 간구나. 간구나, 파이팅. 벌어져, 벌어져. 벌어진다, 벌어진다, 벌어진다. 벌어진다, 벌어진다. 5, 4, 3. 우영아, 우영이야. 파이팅. 이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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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다, 지나다. 허벅지에 지났어, 지났어. 복근에. 복근에 지났어, 복근에 지났어. 올릴 정도야? 내가 현역이었어도 안 될 것 같은데? 우영아, 벌릴 수 있어. 놀라지 마, 놀라지 마.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이겨놓고. 아니, 형,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우영아, 할 수 있어. 형, 꺾이면 안 돼. 자, 공격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707의 명예가 있는데, 지금. 707의 명예가 있는데, 지금. 707의 명예는 빼겠습니다. 빼, 빼. 예능, 예능. 예능으로, 예능으로. 자, 이제 공수를 바꿉니다. 우영아, 가자. 15초. 15초. 준비. 우영아, 화이팅. 이장군. 화이팅.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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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뒀어, 가뒀어, 가뒀어. 머리 떨리는 거 봐, 머리 떨리는 거 봐. 가뒀어, 가뒀어. 가뒀어,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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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5. 5. 5. 4. 3. 2. 2. 3. 이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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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싣고 나가, 싣고 나가, 싣고 나가. 나와나와나와나와나와나와나와나. 허벅지가 그렇게 막 두꺼워 보이지는 않거든요. 네, 두껍다고 또 힘이 센 게 아니기 때문에. 올려볼 수 있습니까? 요새 힘 좀 줘 볼 수 있을까요? 아, 예. 진짜 말근육이다. 기네. 쫙쫙 갈라져 있다. 이 허벅지로 수박을 깰 수 있다고 하니까. 아니, 수박을. 수박이 그리고 자르기 굉장히 힘든 수박이에요. 딴딴한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작고 딴딴하고 동그라미여서.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이게 된다고? 기대된다, 진짜. 자, 허벅지 사이에 수박을 놓고. 어, 뭐야. 자, 하겠습니다. 저기 가네? 안 돼, 이거 안 돼. 미끄러워. 자! 자, 하겠습니다. 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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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이다, 진짜. 3번이다, 진짜. 이거 왜 이렇게.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런 건 박살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냐. 아니, 원래 수박이 저렇게 잘 깨지는 거였나? 나는 금방 갈 줄 알았어. 아니, 무슨 화산 폭발한 줄 알았어. 그러면 일단 두 분 뛰지 말고 우리 카바 대화군 태범이 한번 보죠. 이장군, 모태범. 이장군, 모태범. 이장군, 모태범. 이장군은 네 번째 뛰는 건데. 이장군 네 번째예요, 벌써. 마지막 대결입니다. 궁금하네요. 한 감독님이 왜 갑자기 조리를 붙이는 거예요? 오디션하는 사람하고 기존 멤버하고 누가 제일 빠른 한 보고 싶어서. 아, 이거. 야, 태범아, 지면 애매하다. 네가 지면 우리가 다 지는 거다. 여기 긴장감이 아주 팽팽하게 감동했습니다. 원래 이장군, 이장군이 이길 것 같은데. 태범이 엄청 긴장했어. 여기서부터 태범이 주가가 나와요, 중간부터. 이장군 너무 잘해. 마지막 대결입니다. 50m 스프린트. 시즌1 모태범. 시즌2 지원자 이장군. 마지막 승부, 마지막 승부. 마지막 승부, 마지막 승부. 2단금 모태범. 2단금 모태범. 마지막 승부, 마지막 승부, 마지막 승부. 이장군 모태범, 이장군 모태범. 마지막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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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냐. 이장군 모태범. 마지막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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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냐. 이장군. 뭐한 거야? 쟤 뭐야. 왜 거기에. 아, 태범이 살 많이 쪘네. 이장군이 이겼습니다. 박수 한번 주실까요? 좋습니다.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